요즘은 군대에서 장정도에 입영할 때 가족이나 애인이 있는 거 말고도 수료식 때도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떨렸어요. 글쎄요. 좋은데 저는 그때는 306 보충대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국미누리하고 그냥 이래저래 노래 예식하고 궁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정들을 실내로 딱 집결시키는 순서가 있어요. 가족들도 한번 안아주고 그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대대에서 3박 4일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들어와서 난수 추첨하고 그 이후에는 신교대 수료식 때는 당연히 오는 게 없었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신교대에서 처음에 그 전화할 때도 첫 번째는 추석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전화를 안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차마 연락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대의 그 사령부에 가서야 이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대 가서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처음에 연애를 왔어요. 연애와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이제 월급 카드 있지? 이제 콜렉트콜 하지 말고 그걸로 전화 걸어. 아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집에 거의 매일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집에 거의 매일 전화를 했었는데 그 그래서 제 월급의 한 반 이상은 전화요금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X에서 사먹은 거 한 30% 그래서 이제 휴가 왔다 갔다 한 벤터터리 그랬어요.